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에버튼 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골은 단순히 점수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팀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증명했죠. 런던의 중심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마치 마법 같은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트넘 대 에버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에버튼의 수비진을 압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드리블은 물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관중들을 열광케 했고 상대 수비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날 그의 활약은 마치 축구의 신이 내린 기적 같았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11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피혁 사상 득점 순위 22위라는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전설 이한 라이트를 넘어서는 업적은 손흥민 선수의 능력과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결정적인 득점은 토트넘에게 리그 순위 상승은 물론 선두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팀을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득점 장면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환호와 함께 유럽 축구계의 큰 화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 후 영국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좌측 윙어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 팀의 연승가도와 그의 매 경기가 전설적인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난다 라는 말은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매 경기 그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은 골키퍼와 수비진을 속일 만큼 타고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낸 기회들이 날아가고 특히 에릭 다이오의 후반전 플레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정한 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은 모든 비판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감독과 팬들의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부활한 공격수 리샬리송도 주목받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화려한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는 손흥민의 결승골 장면에서의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내내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손흥민의 칭찬을 받은 리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다. 그의 열정과 기술은 경기장에서 모든 일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든다고 말했고 이러한 팀워크와 상호 존중이 토트넘의 강점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기뻐하는 히샬리송의 모습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팀원으로서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과 히샬리송의 진시 머린 감사의 말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KT뉴스는 이 특별한 순간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런던 북부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은 그날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가 시작되었고 토트넘과 에버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죠. 토트넘은 최근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손흥민의 활약으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버튼도 최근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기량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결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은 에버튼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손흥민과 존슨을 양측면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 엔젤 포스테코글루는 비수마의 부재를 올리버 스킵으로 대체하며 경기에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곧바로 경기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전반부터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파페아르가 보여준 정교한 패스와 존슨의 뛰어난 기술의 조화를 이루며 히샬리송의 선제구를 도왔죠.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고 팀의 리더인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에버튼의 반격도 치열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전반 18분 존슨의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튕겨 나온 공을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서 오른발로 밀어넣어 추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득점은 토트넘에게 승리에 확신을 주었고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경기장의 열기 속에서 손흥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레머니를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립박스로 환호했습니다. 에버튼이 궁지에 몰리자 토트넘은 손흥민과 존슨을 앞세워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며 에버튼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드립을 기술은 팬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고 에버튼의 수비진은 그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로메로의 부상으로 인해 에릭 다이어가 교체 투입되면서 경기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이어의 투입 이후 토트넘의 빌드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에버튼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후반 막판 에버튼의 만해가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점 골까지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에 뛰어난 선방이 결국 팀을 구해내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골 덕분에 2대1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 손흥민은 팀을 위한 결승골로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영국 축구계의 전설이자 해설가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을 찬양하며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빌은 손흥민의 경기 내내 보여준 활발한 돌파와 박스 안에서의 놀라운 터치, 공격적인 침투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휴식 없이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부상 없이 꾸준히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활약은 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빌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만큼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며 그가 만들어낸 기회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어의 교체 투입 이후 토트넘의 수비가 다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흥민의 결정적인 골과 비카리에 뛰어난 선방이 경기에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팀의 연승과 이번 승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겼습니다. 그는 로메로의 부상과 그 이후 선수들의 긴장이 풀어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패스의 실수와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겸손함을 유지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결정적인 득점이 없었다면 팀이 패할 수도 있었던 어려운 경기였다고 인정하며 그의 골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의 리더십과 헌신이 팀을 구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의 가치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은 큰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시즌 단 한 골로 토트넘의 최악의 이적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모든 이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히샬리송은 팀의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경기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의 결승골 장면에서도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히샬리송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료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득점보다 손흥민의 득점에 더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단순한 경기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자신에게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했으며 그의 조언과 격려가 자신의 회복과 폼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히샬리송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과 언론에 관심을 끌었으며 그의 성장과 변화된 모습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팀 내의 유대감과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선수들 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히샬리송의 경기 후 인터뷰는 토트넘의 새로운 활력서로 떠오르고 있는 그의 역할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이 자신의 친정팀이라 손흥민의 득점에 큰 세레머니를 펼치지 못했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의 기쁨은 남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 이적 이후 겪은 하락세와 팬들의 비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 손흥민의 격려와 조언이 없었다면 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의 첫 골을 축하해 주었고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샬리송은 손흥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구원자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의 이야기는 팀 내에서 선수 간의 우정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이 팀원으로서 보여준 리더십과 동료에는 그가 팀 내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히샬리송의 고백은 그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성장한 과정과 함께 팀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선수 개인과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샬리송의 진심 어린 인터뷰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손흥민의 칭찬은 두 선수 간의 긍정적인 동료애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경과 지지는 팀 내에서 두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팀 동료들 간의 유대감이 어떻게 선수 개인과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의 부상 회복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를 격려하고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 커브로 인해 잠시 팀을 떠나게 되면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히샬리송과 손흥민에 대한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이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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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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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